아 형, 태아서 compensatt grade... 형, 테란이 through도 나 너무 좋아한다 형. 아 형석 씨zent MetalIC 형체 precaution. 형철이 같은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. 형철이 형철이 형 Zhong scratch. 형철이 형, 형철이야 형 차례voy 사우자. 네가 방송 너무 안 하니까 이 름을 모르잖아. 방송 좀 자주 해. 6개월은 또 형철이 할게. 형철이 형철이 형 tomサ. 욕심난다. 근데 멋있다. 테란이 희망짝꿍은 경윤이. 테란이의 베프가 팬이래. 베프 누구죠?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민경호 너무 좋아해요. 민경호야? 야, 너 남자들한테 강철이란다고! 너무 한 거 아니야? 팬이래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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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민경호는 김영철이야! 나 노래를 잘하니까 김경호랑 수많은 헷갈린 거야, 민경호는. 안 그랬나 봐. 그게 무슨 말이야. 경훈이 사인받아달라고. 아, 진짜? 너 사인에 이렇게 민경호! 거기에 친구분 성함이 혹시 이따... 어. 성함이 없어서 해도 돼?